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헌법에 근로의 권리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이게 88년도니까 저희는 좀 D세대지만 그때 굉장히 뜨겁게 노동운동이 있었던 때이고 경제성장이 동시에 굉장히 잘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정말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을 모시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 이거를 제대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바로 최저임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기획한지는 꽤 됐는데 적합한 분을 모시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너무 핫할 때는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미뤄졌어요. 얼마나 적합하신 분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KDI 국제대학원의 신자영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신자영 교수님이 교수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계셨었고 네. 맞아요. 무려 5년. 네. 5년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또 최저임금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말씀부터 먼저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최저임금을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시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있어야 될 제도인가. 거기가 논란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쟁점인데 지금 질문하신 게 아마 이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임금 시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노동 생산성이나 산출물이나 기업에서 사용자의 비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을 하느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의 정책이 됩니다. 반면 최저라는 부분에 생각을 하면 임금이 정말 시장에서 그렇게 공성하게 결정이 되지 않고 노사협약의 힘에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래서 최저로 보장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 생각을 해서 최저의 방점을 두시면 복지 정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제도와 이것은 가격에 대한 정보의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최저임금 제도는 전혀 다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도지만 규제라는 성격도 있고 또 복지 제도라는 성격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지를 왜 꼭 규제로 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큰 질문이 있긴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사실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그거는 일단 차치해놓고 어쨌든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돌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제도로 있는 바에는 복지 정책 쪽의 성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정하셨네? 강력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복지 정책이 맞습니다. 복지 정책이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얘는 일단 존재하는 한에는 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들어온 제도라는 생각... 벌써 힘드네요. 벌써 성향 파악 들어갔습니다. 힘드네요.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가 헌법에 근로의 권리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이게 88년도니까 아시다 저희는 좀 뒤 세대지만 그때 굉장히 뜨겁게 노동운동이 있었던 때이고 경제 성장이 동시에 굉장히 잘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정말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임금을 시장에 맡겼을 때 실제로 너무나 낮은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제도이니까 아마 복지적인 성격이 클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의 수준에서는 과연 이렇게까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맞냐라는 새로운 어떤 고민들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88년이 굉장히 정말 뜨거운 해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연금이 시작된 해가 88년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국민연금 광고 나올 때 보면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88년 국민연금도 시작됐다 이렇게 광고가 같이 나오는데 그 해 최저임금 제도도 같이 도입이 됐다니까 뭔가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같이 익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사실 경제학자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경제학자의 역할을 위해서 공익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최저임금을 제가 연구를 계속 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고 있는 제도이지만 사실은 법적인 근거까지 경제학자들이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도 헌법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헌법까지 들어갈 만큼 중요한 제도인 거를 보면서 이제 제도의 어떤 무게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근로의 권리에 포함이 되고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제 고용증진, 적정임금 보장,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적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보시면 이 문장 안에 이미 무엇을 고려하고 누가 이것을 결정하며 책임져야 되는지가 이미 다 명료하게 나와 있고요.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이 사실은 동시 성립하기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미 헌법에 나와 있어서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최저임금 제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7년 헌법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없앨 수 없다. 그렇죠. 생각보다 무엇을 바꾸자는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상황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 오래된 거죠. 옛날 법인데 이거를 바꾸는 게 헌법까지 거슬러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올해도 그대로 이런 언론 평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 법 조항이 굉장히 절묘한 게 적정임금의 보장에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고용의 증진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고용이 확대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충분히 공감이 된다면 사실 이 헌법을 그냥 두고서도 얼마든지 최저임금제의 운영을 좀 달리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잘 만든 조항이 수도 있는 게 균형을 찾기 위해서 정성을 들인 법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파트만 들어가 있다면 사실 적정임금이 더 비중이 클 거고요. 경제적 방법이라고 하면 고용에 더 방점이 있을 텐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규제와 경제적인 부분과 복지, 사회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한 정책인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들기 어려운 정작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간 건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수준이 높다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게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매스컴에서 듣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런 건지 너무 과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준이 가장 중요하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까지도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활 안정하면? 어디까지가 생활 안정이냐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사실 이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고용의 증진이라는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정작 헌법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법 내에서는 생활 안정을 깨하는 쪽에 훨씬 더 강점을 찍고 있다. 최저 수준의 최저에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 목적으로 보이고요. 근로자가 누구인가도 최근에는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근로자라고 많이 부르지만 법적으로 그분들은 사업자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플랫폼 종사자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이슈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분들까지 확장해 생각하면 생활 안정이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런데 그건 사실은 기초 보장에서 고려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지적 측면이 드러나는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의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줄이 보통 사용자층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일자리가 만약에 다 소멸된다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혹은 임금이 높아서 사업주들이 폐업을 하거나 정말 경영상이 어려워진다면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경제적, 사회적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더 고려를 해야 될지 수준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산출 근거가 핵심입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 지나면서 공익위원 산식에 대한 이야기를 경작자분들을 많이 눈여 보셨을 텐데요. 공익위원 산식에 사용한 지표들이 경제성장, 물가성장, 취업자 증가율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궁금해하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근로자 생계비, 생활안정,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상성, 그러니까 질적 향상, 소득 분배율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등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등이 없었다면 경제성장률의 일자리 같은 것을 참 입에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저기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등에 모든 것을 담아서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이자율, 산업정책의 변화, 중소기업정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 등을 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등에까지 다 고려를, 등에 무엇을 담아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에 대한 논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법조 문을 보면 등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때 보면 얘는 왜 항상 있어? 이러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첨억만큼의 무게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한 글자.